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야 손가락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잠깐 손가락 해 손가락 다리 아파 다리 때리켜 형님 야 오케이 하라고 오케이 1 안 돼 똑바로 해 똑바로 하지 빨리 돼 빨리 돼 빨리 돼 아니 이거 손가락 펴야 된다고 펴야 돼 1 2 3 4 5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 큰일입니다 저는 뭘까요? 제가 오늘 시각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해야 돼요? 저는 저는 뭐 어떡해요? 어떡해 아 잠깐만 아 아 아 그냥 굴러지는데요? 아니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아줘 잡아줘야 돼 잡아줘 어떻게 잡아? 아니 이거 목을 빵에 대야 돼요?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넘어간다니까 아니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잠깐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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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방금 그거 맞죠? 빨리 해봐 할 수 있어 방금 그거 맞죠? 아 잡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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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굴 안 보이는 쪽으로 자 잡아봐 이걸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 이거예요? 아 잠시만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5초 잡아줘 아니 근데 이쪽으로 자세를 보여줘야지 반대로 해야지 어? 아니 얼굴 보이면 안 돼 왜? 얼굴 보여야 돼요? 아 이쪽으로 해야지 그래 잡아줘 하나 둘 아 아 야 이거 넘어간다니까 잡아줄게 해줄게 빨리 잡아 먼저 잡아 그럼 잡고 웃는다 근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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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려줘 으악 으악 빨리 5초 언제 끝나 오 으악 아니 야 5초 끝난 거 아니야? 끝나가 맞죠? 합격이에요? 인정? 아 힘들어 아 땀나 살 빠지겠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기다려주세요 이거 이거 아 잠깐만 티비틀어 주세요 아 너무 힘들어 굳어우 오늘 일부러 이것 때문에 긴받이 입고 갔어요 원래 여름이라 더워서 짧은 바지 입고 다니는데 시마 입고 이러다 긴받이 입고 왔잖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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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오늘 메이크업도 못해가지고 빨간 코랑 면도 다 보여줘 숨 좀 멈출까 만약 이런 게eren처럼 이렇게 음 근데 메이크업 deep fr 그쵸? 네 vielä 오늘 얼굴이 달라 메이크업 하면 잘생겼잖아요 아 잘생긴 건 아니고 뭐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없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잘생긴 건 아니고 아 근데 머리 너무 아프다 우와 이거 정수리 아프다고? 어 그러면은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가 아프니까 아 읽어볼까요? 저 오늘 사연 오늘 저 일단 이겨야 돼요 볼드로 가시죠 아 님들 그리고 그거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날 관련된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어버이날 관련된 거 그렇죠 그렇죠 오늘 카레이션 다들 드렸냐고 카레이션 드렸어요? 드렸어요? 전 드렸어요 아침에 드리고 왔어요 저는 따로 살기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현금 네? 계좌 송금 송금각 아닙니까? 이게 뭐야 이거 선생님이 현금 제일 좋아하시잖아 응? 아니 저 돈 없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은 그냥 지나가시라고요? 자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롤홍그리 앱에 분석하시면 이렇게 지금 골 5 1점 어 승률 어 승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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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 연패 해가지고 떨어졌을 것 같아 자자자 야 좋아 무서워 무서워 콕고양 52% 52% 변함이 없네요 왜요? 근데 챔피언 폭이 넓어 42% 헉! 마이너스 2 너 솔직히 기분 좋잖아 아 근데 나도 많이 떨어졌을걸 나 언니 나 언니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 69% 오 1등 곧 곧 70% 정상에 찍는 아 이거 귀찮아요 나는? 예린이는? 48% 아 역시 김예린 예 그렇죠 그렇죠 5%라 떨어졌어 아 근데 저 밑에 그거 왜 안 써줘요 이겼다고 내전 이겼다고 아니 50% 정도는 찍어야죠 반올림하면 50%가 오니까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나는 출연당해서 진거 너무 많아 승률과 인성은 반비래? 맞는거 같아 어 승률과 인성은 반비래? 그렇죠 어 뭐야? 뭐야? 우와 귀여워 야 귀여워 왜 이런걸 해놔 아니 제가 와플 사줬거든요 나는? 나는? 난 없어요? 아마체 그렇죠 저 챔피언 두개잖아요 야 파괴신은 왜 안 써? 파괴신은 필요없어 파괴신은 너무 낮아서 안쓰는가? 어 그건 너무 낮아요 감사합니다 내 커리어에 긍가오든 골드는 커리어는 무슨 랩스 제 커리어죠 다음 골드사 지오도고요 이거 좀 땡겨주시면 안될까요? 네 잘 안보여 실버3 승급전이었는데 마지막 승급전에서 실버3으로 승급하였습니다 기다려도 문상은 오지 않던데 시험기간에 못 받은 시험 때도 밖에서 오전에 안해요 근데 지금은 실버는 제가 아는데 저거 이미 방금판 아 제가 실버도 됩니까? 방금판 했으니까 안돼 안돼요 아 그럼 골드사 골드사 지오좀요 어버이날 선물해드려 눌러주세요 자 골드사 지오 오늘 어버이날이야 카네이션 사드리려고 했는데 좀대로 엄마가 꽃으로 충칠 생각하지만 어떤 선물해드려 좋을까 내가 말했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황금이라고 어? 다른거 다 필요없어요 양말 사줘요 양말 황금 아 근데 처음보는 원딜러라서 좀 당겨주시면 안될까요? 잘 안보이는데 원딜러 원딜러면은 다른 날 못 가요? 솔직히 골드인데 뭐 다른 날 그 포즈가 어딨어요? 아 그럼 맞아 아무거나 해도 돼 포즈가 어딨어요 오 1점 아 이분 강등인데요 승렬 보니까 169등 196배? 아니야 이 정도면 강등 아니야 아 아까 제가 읽은 갱지 없을때 읽은 그 사연이거든요 제가 자취를 위해서 부모님은 자주 배로 못 갑니다 게임을 할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모님 안부붓는 사람으로 부모님은 못 뵀는데 부모님 안부를 묻는 게임이 있어서 부모님 안붓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분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이분의 사연을 재밌게 잘 써주셨네 그럼 저 이분 내리고 아리원딜랄 겁니다 네? 네? 아 지금 다른거 할까? 룰루원딜랄까? 아리 말고 딴거야 내가 아리 했으니까 너는 딴거 하세요 나 그거 어때? 뭐? 어제 룰루원딜 재밌었는데 또 할까요? 어제 사람들 많이 보던데 룰루원딜 하세요 응 룰루원딜 괜찮잖아요 응 팀워원딜 보여줘라는데 아 이번 룰루 서포트 하시네요 아니다 하지말라고 다른거 하세요 팀워원딜 해달라는데요 아 저 팀워원딜 하죠 몰라 그냥 하면 되는거지 뭐 저 졌으면 좋겠는데 어? 할게요 응 해 해 해 저 정말 오늘 선물 못 받아요 아 카시오팸 이분 헥스나요? 초대좀 받아주세요 헥스인데 총점 2.91일리가 없어 아니 이거 챔피언도 없어요 이거 챔피언도 별로 없어요 나 이거 11만원 들렀는데 이거 밖에 없어 고민 캐시미아 차임 챔피언이 이게 다 캐시야 다 캐시로 선거 아니면은 투패원딜이나 팀워 있네 투패원딜 할까 그럼 팀워원딜 근데 이 분 초대를 받으셔야 되는데 초대를 안받네요 에시원딜 보고싶대 에시원딜이요? 응 에시원딜 하면 그냥 이기죠 에시원딜은 너무 쉽고 룰루 룰루 재밌는데 투패 애니원딜 아 애니원딜은 정말 안좋아요 안좋아요? 네 제가 좋은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거에요 여러분 제가 충양성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리원딜 투패원딜 룰루원딜 이건 진짜 랭게임에서 써도 진짜 무관한 케이크거든요 쓰지마요 여러분 나랑 만났을때 쓰지마라 진짜 죽여버린다 자 게임 돌릴게요 다른것도 한번 읽어보죠 글이 안보여 글이 안보여 아까 읽은거 아니에요? 갱지야 우리 예쁜 예린님 좀 그만 괴롭혀 봤냐고 예쁘고 천사같은 예린님 오늘 시간되면 같이 놀아고 밥 먹을래요 아이스 아메리콘 사드릴게요 이거 오빠에요? 오빠 아니죠? 누구지? 소분 죽네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냐? 어 놀아가면 밥 좀 드시죠 아 맞다 오늘 일 가시죠 저 오늘 일 가요 오늘 완전 바쁜 날이야 일 엄청 많이 해야 돼 오늘 일이 왜 많아 밤에 또 네 데저트 이그님이랑 합방을 하기 때문에 아 또 데저트 이그님이랑 이거? 응? 그게 뭐야? 술 먹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저는 저도 잘생기고 이랬으면 이쁜 여자들이 슈기님이나 슈기님이나 도와달라고 하셔서 가는거에요 2,3 복갈게요 복갈게요 제가 슈기님 팬이거든요 슈기님 보셨어요? 그 먹방하시는 분 아니에요? 나이도 어리신데 정말 예뻐요 이쁘게 일어났더라 진짜 이쁘시더라 정말 이쁘고 잘 드세요 아 근데 나도 캠으로 하면은 좀 이뻐 네? 나도 캠 키면 좀 이뻐 근데 그 분은 진짜 너무 다 너랑 좀 다른 시기님 팬이 없나 여기에? 예린님 클럽 가요? 아니 오늘 클럽 안 가요 오늘 술만 먹고 집에 가야죠 술만 마실거에요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집에 가서 인증샷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올릴게요 클럽 안 갈게 클럽 안 가요 일단은 제가 룰루 원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주는? 안주 모르겠어요 안주 뭐 사달랄까요? 여러분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사달랄까요? 저는 회를 강추합니다 해 아들 나 오늘 회는 안 땡기는데 어? 회는 안 땡기는데 저는 일단 룰루 아 고기 먹고 싶다 삼겹살 아 잠깐 모카님 아무래도 소고기 소고기 일단 룰루 원딜 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원딜이라 해 저 룰루 원딜 겁나 잘합니다 이거 만나는게 신기하다니까 누구야? 사람들이? 아니 저는 승리 좋잖아요 저로 말하자면 너 승리 몇시야? 쳐봐요 너가 여기 예린이는 남자 많이 만나고 다녀요 아니 저 하루종일 일 밖에 안해 근데 그건 솔직히 인정하지 하루종일 일 밖에 하려는거 예 하루종일 일하고요 끝나면 그냥 룰루랄걸요? 어 진짜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시간 많이 나고 여성분들 있잖아요 저 엉그레이 끝나고 진짜 맨날 혼자 놀거든요 그냥 저한테 연락주세요 페이스북으로 친축하셔서 패멜을 보내시던가 그러셔가지고 여러분 저기 일 끝나면 시간 많으니까 밥도 먹어드릴 수 있고 술도 먹어드릴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 가능하니깐요 여러분 연락주세요 쉬운 남자 오픈된 남자 아 육회초밥 먹고싶다 저 육회 좋아해요 육회초밥 육회초밥에 육회 살짝 위에 구운 육회 알아요? 서초동영가에 파는거? 저도 좋아하고 굉장히 꿈 깨고 5챌린저 가자 이러는데 이번 시즌은 4챌린저가 꿈입니다 일단 지금 딱 5월달인데 반 딱 반인데 지금 2챌리 찍었죠 그럼 이제 10개월 10월달쯤 되면 4챌리 찍을 예정입니다 4챌린저 너무 이기적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마스터티어들은 챌린저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는데 너 혼자서 자리를 4개나 차지하고 있으면 오피님 미드 뭐야? 오피.. 뭐지? 반영님 안녕하세요 갱재야 비누 좀? 아 근데 솔직히 자체가 가면 좋지 근데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냐고 다른 마스터티어들은 아 걔네가 실력을 걔네가 못하는걸 나한테 어떻게 그건 그래 인정하는거다 원래 게임 세상에서 내 계정 내 주민번호 5개로 어? 게임을 하겠다는데 내가 잘못한거야? 그럼 나도 한자리 주면 안돼? 널 왜죠? 챌린저? 정지 먹어 딱 니 랭킹 분리자마자 신고 구리 뽑았다니 왜? 같은 팀한테도 당하고 상대 팀한테도 이렇게 못하는 애가 챌린저에 있다니 대리다 응 그렇군 자 보기에는 넌 딱 챌린저 게임하는 순간 제가 예상합니다 10대수 이상합니다 10대수? 응 10대수면 다행이지 뭐 중간에 탈 줄 알아 난 몰라 제가 말했죠 10대수 이상 이상? 네 그렇죠 채소라는 말입니다 아니 근데 서포트 잔나같은거 하면 안죽을수도 있죠 아닙니다 거기 그쵸 잔나같은거 하면 안죽을수도 있지 어제 스크림하는거 못봤어요? 응? 어제 저희 팀낭한거 못봤어요? 골드, 골드실버 제가 막 25키라는거 15분동안 곳에서 재훈이랑 둘 곧 뛰어봤는데 재훈이가 누구지? 데스티니 아 데스티니가 왜 자꾸 나 블리츠 못한다고 그러냐 네? 어? 나 블리츠 잘하는데 왜 자꾸 못한다고 그러냐 내가 보기에는 너가 못하자 참 데스티니님이 저 자꾸 까요 블리츠 못한다고 데스티니는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최고의 소프터이기 때문에 너는 영광으로 들어야 돼 나도 도시계 페이커인데? 야 야 누가 너 플레이를 보겠어 그런 고수 서포터들이 너 플레이를 봐주면 어? 아 3개 보겠습니다 이래야지 야 근데 뭐 조언해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냅다 그러는데 블리츠 개모탐 예린님 블리츠 개모탐 인정해야죠 헉! 조언도 아니고 허영어? 허영어는 일배용어예요? 어 나 일배용어예요? 어 나 일배용어예요? 허영어 일배용어예요? 그냥 만물 일배용어 아 만물 일배 뭐만하면 다 일배래 만물 일배 아니야 광리언니가 커요 일배용어래 아 진짜? 응 근데 그 티모 표정 있잖아 이거 웃고 오 이거 이것도 일배꼬라는 소리 있던데? 모르겠다 자 일단 게임 시작했는데요 게임 들어갔네요 게임 시작했고 게임 시작했고 자 룰루원 딜 멋있는거 보여줄게 웃음 웃으면 뭐라 했잖아 어제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진정했어 얘 어제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아 룰루 개새끼 개 그렇죠 멍멍이 새끼 막 이러고요 끝나자마자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외쳤어 룰루 개새끼 땡기고 싶은데 혹시 다음에 예정있나요? 컨텐츠랑 승급점으로 그냥 계속 오늘은 컨텐츠 없고 계속 승급점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승급점 이 정도만 땡기면 안될까요? 유난 떨지마 아니 이거 빛바람은 안돼 빛바람은 깨면 안돼 너는 허접이라서 괜찮지만 난 고수라서 감사합니다 안 돼? 아 그래? 어제는 괜찮았는데 모니터에 무슨 빛이 반사된다면서 조절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서서 해야되나 성창아 성창아 왜 오늘 안 깨웠어 내가 너한테 펜에도 보냈잖아 아 김성창은 진짜 제가 오늘 집가서 아니 김성창은 왜 안 깨웠어 제가 진짜 맛있는거 하나도 안 사줄게요 진짜 오늘 날이 났었어 진짜 오늘 얘 안와가지고 깨있었다면서 왜 안 깨웠어 쉬는 날인줄 유유 저 제가 이제 맛있는거 진짜 안 사주고 안 챙길거에요 쉬는 날인줄 유유 진짜 왕재수거든요 와 어떻게 쉬는 날인줄 알고 그러면 말이라도 하던가 진짜 저 제가 친구 극들 갱제동건함 극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떻게 벌어져 저한테 성창이는 뭐하고 있었는데 오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성창이는 뭐하고 있었는데 성창이는 뭐하고 있었냐고? 응 저 머리 감고 있던데 잘 자고 있길래 방에 불까지 끄고 집 조용히 해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괴로했네 키는 날인줄 알고 조용히 소곤소곤 일찍 되잖아 키는 날인줄 알고 저는 저는 김성창이식입니다 오늘 날이 났었어 얘 안와가지고 야 잔다 아이디 봐 기상캐스트야 기상캐스트 캐스트야? 캐스트야? 통화 20T? 와 낚시무소 와 어 미니언 루언딜은 퓨프 나올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사이버는 아 근데 여기 사이버는 서폿이라서 표가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퓨프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것 같은데 난 사이버 서폿한테 많이 죽었는데 너는 뭐 맨날 오고 여기도 나랑 비슷한 티오잖아 바보야 네? 여기도 저런 저보다 낮은 티오 아니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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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인데요? 여기 플레야? 플레 아닌가요? 찾아줄게 인터넷 파밍을 하고 일단은 파밍을 합니다 갱이 오히려 뭐 아무것도 탑이야? 사게은신 김성환 예린님 페이스북 주소가 어디에요? 김예린 치시면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 정글이 피들 피들 정도야 뭐 아 여기 엄청 낮아 어디에요? 여기 골드 하위야 너 골드 하위야 아 지금 그런 말 해줘야 돼 따준다니까 플레티넘인데 내가 니 챌린저인데 내가 너한테 막 계속 야 너 솔직히 너 마스터 이러면 화 안나 화 안나 마스터 잘하는데? 뭐 말고 마스터는 화 안나 나 마스터 잘해 무시하지마 나도 마스터 애들한테 질 때가 많아 그니까 내가 니한테 다이아 같다고 하는게 니가 골드 그거 갖다 하는거라고 뭔 소리인지 알겠냐고 에? 저는 한 티어차인데 너는 두 티어차인데 아니 마스터는 잘한다 왜 골드는 못해 에? 그럼 다음부터 이제 골드 버스까지 타우시죠 저 이제 골드에서 손 떼겠습니다 알았어 네? 됐어 아니 뭘 냈어 야 말을 해 됐다고 뭐가 됐는데 짜증나 아니 뭐가 됐는지 얘기해 뭐 하지마 또 말거지마 깨우기 싶은데 아 이거 웃기지 않아요? 아니 뭐가 됐어 아 또 아 뭐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대답을 해줘야지 아 그럼 그 이 대화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아니 내가 이제 골드 안하면 안돼? 나도 너무 못해서 재미없고 어? 예린아 나도 이제 징크스 하지 다시 응? 아니 왜 말을 나오네 야 지금 방청하러 오셨어요? 아 짜증나서요 저 저 지금 진정하고 있었어요 화나서 어? 어 안 맞네요 오우 싸이도 쎄 그거 맞췄으면 뭔가 예린아 플레임이 났냐 갱제가 났냐 플레임 되게 잘생기신 분 아니에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엄청 잘생기신 분 아니에요? 아니 그 플레임이랑 엮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 플레임이랑 엮는 거는 나랑 거의 뭐 저기 백재현 언니랑 엮는 수준 민영 언니랑 엮는 수준 어? 바텀이야 솔직히 민영은 민영 누나랑 민영 누나나 백재현 누나나 뭐 고경 누나나 뭐 아무튼 뭐 엮으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수준이죠 엮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 수준보다 심한 거 같은데 아니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외모만 보내 역시 게임 실력? 근데 플레이닝 웜딜이에요? 저 죄송한데 플레이닝 플레이 플레이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합류자입니다 저 롤챔프트 안 봐요 탑이에요? 저 롤챔프트 안 봐요 아니 롤챔프트 안 봐요 롤챔프트 안 봐요 롤챔프트 보걸래 제레가 뭐 하는 건지 무슨 플레이 했는지 몰라서 재미없어 도경 오빠가 방송이 제일 재밌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왜 그런지 알아야 재미가 있긴 말든 하죠 그렇죠 네 아 나 저 맞을 거 그랬나? 뭔가 킬 각인데 방송입니다 방송입니다 기상 케이스크리 갔나 기상 케이스크리 뭐야? 갱플 그거 뭐야? 그니까요 아 CS 와 CS CS 먹으려고 여기까지 갱플 갱플 마음에 드네요 저런 성격 마음에 들어요 잡았다 나이스 아 뭐야 갱플이 잘한 거네 갱플이 성견 지명이네 그렇죠 성견 지명이 뭐예요? 성경 지명? 됐어 네 아 왜 말해줘 아니 미리 앞을 내다본다는 그런 뜻인데 뭐 말하면서 여자들이랑 말하면서 이런 단어도 쓰고 그래야지 야 오 이 새끼 좀 배웠네 선견 지명이라며 선견 지명은 알지 나도 선견 지명 그래 선견 지명 그건 아닌데 거짓말 하지마 선견 지명도 몰랐으면서 아니야 웃기지만 알거든 몰랐으면서 알아 건들지마 그래서 생각렴? 아니 너 안 한 척 하지마 끝나고 나보고 나 야 야 너랑 안들거야 아 겁나 깔깔 쥐가 놀릴 땐 보이죠? 예 쥐가 놀릴 때 좋아하면서 쟤가 놀리면요 겁나 넌 항상 종일 놀리잖아 방송시간 3시간동안 야 적당히 놀라 짜증나니까 야 장난같아? 방송이라서 참는다 야 놀리지 좀 마 응 너보다 아리 잘하니까 아리 내가 더 잘한다고 아리도 못하는게 아리 건들지마 아리도 못하는게 아리도 못하는게 아리도 못하는게 너 설치 할까? 아리 엄청 못하더라 너 때문에 질 빠 먼저 선 볼견 알지 발 끌면 맞나? 봐봐 나는 한자가 안단 말이야 중국어로도 알아 흠 아우야 이돈탄 이기면 다음주 선물 지면 다음 게임 순세로 결정 우와 선물 뭘까? 야 이거 이겨야 된다 진짜 이겨 됐어 야 근데 선물 막 이상한거 아니죠? 선물 막 어? 여기 편의점에서 초코올려 하나 이런거면은 그럼 이제 어떡할건지 그럼 그냥 아 잘 먹겠습니다 응 뭐 어쩌겠어 내가 뭔 힘이 있어 젠플레카 이 됐어야 잘 먹겠습니다 힐 났어 공수면 뭔가 잡을 것 같지 않을까 좋은 갱이라고 하는가 롤챔스도 지각할 듯 그니까요 뭐 안 나? 야 근데 롤챔스 나가면 롤드컵 나가는거야? 그래서 뭐 우승해야되지 않나? 포인트 따야되지 않나 씨드권 포인트 제도가 어떻게 되는건데? 내가 어떻게 하래 안 나가면 너도 몰라? 네 그냥 하는거야? 네 그냥 게임 하나만 하는거야? 아무 생각없이? 그렇죠 너도 게임하자고 생각하고 하면서? 아니 너도 재회를 나가잖아 뭐야? 뭐야? 지금 각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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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켓당 알았어 방금 좀 무리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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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내 죽겠다구 아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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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겠다 다 죽는다 어? 안오네요? 아 아깝네 단나가 이래서 싫다니까? 단나 퍼프팅이 진짜 제일 오키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마나가 너무 후달려요 블루 달라해 블루 달라하면 되잖아 블루를 어떻게 달라해? 니가 아닌데 생각을 하세요 아 그럼 달라하면 되지 나 체인저야 블루 내놔 우리 인성 이 정도 아니야? 우리 인성 바닥이잖아 아니 니 인성이 바닥이잖아 니가 저 바닥이야 인성대로 바닥 아닌데? 중국에 욕좀 알려줘 안 된다니까 나 방송에서 욕하면서 혼난다니까 PD님들이야 어? 다막언니랑 샤인언니한테 혼난다고 욕하면 안 돼요 욕시키지마 욕시키지마요 지금도 주인도 줄이느라 엄청 힘들어요 아니 평소에 뭐 욕을 달고 살자 네 평상시에 욕 엄청 많이 하자고 하거든요 제가 비속어 비속어 왕 비속어 남발 중국 욕도 좀 해 게다가 중국 욕도 좀 국제적으로 아 아파 아파 롤은 챌린저 인성 브론즈 롤은 챌린저 인성 브론즈 누구야? 너요 네? 저게 써요? 너죠 나 롤은 챌린저 이래잖아 클릭 그만하냐니 뭐야 어그로 끄네 나이스 아 역시 갱승대로 판단력이 챌린저죠 뭐 이 정도 아닙니까? 넌 이런거 못하잖아요 아 뭐했는지 미안한데 못 봤어 채팅보느라 어그로 끄고 구경하느라 못 봤어 아 너 이런거 못하잖아요 아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알려드릴까요? 낚시하는데 아니 알거 같아 나도 낚시 맨날 하는데 예? 나도 낚시 맨날 하는데 싸이온이 잘한거 아닌가 싸이온이 잘한거 아닌가 싸이온이 잘한거 아닌가 제가 오더한거죠 제가 오더해서 그렇지만 싸이온이 잘한거긴 잘한건데 제가 오더해서 이거 된거 아닌가 응 밤나가 회오리를 날렸어요 예린님이 잘한 응원 잘했지 맞아 마음속으로 응원했잖아 내가 내가 잘한 경제가 잘하면 내가 잘한거고 내가 못하면 경제가 못한거고 옆에서 계속 이상한 오더에서 내가 죽은적이 한두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너가 못하는거야 그거 내가 알려줄게 그냥 니가 못한거야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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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얼랭급 인성 누가 저가요? 저요 어 너도 응 특별하지 마세요 롤 흥드리 앱 자 우리 게시판 좀 볼까 예린이 꼭 방송 끝나면 게시판 보더라구요 응 땀했나봐 관종국 딱 채우려고 오늘 몇 퍼센트야 오늘 0퍼 관심 하나도 없거든요 오늘 자 이거 잡았다 아 죽아라 너는 못찾는데 11회가 아니 아니 제가 잘하는거에요 알겠어요 응 제가 잘하는거라고요 너는 어떻게 너는 지금 보면요 챌린저 가는거 얘가 잘해서도 있긴 한데 그건거 같아요 운도 좋아 얘 팀운 진짜 좋아 오늘 팀운 좋아 잡아 내가 만약에 룰루 원 딜 할게요 아리 원 딜 할게요 토크 원 딜 할게요 어 편해졌다 이렇게 카이팅을 하라고 이렇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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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소 빼야냐 그거를 잡았네 뭘 잡았어 왜그래 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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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이 원래 타올타올 다섯시까지 하는거 맞나요? 네 다섯시까지 하는거에요 뭐야? 어? 어? 진짜 못쌌다 생 없겠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매자이사야지 스포한가구 매자이요? 스포한가구 매자이사야 바로요? 응 에? 하면 안되요? 아니아니아니 할 수 있죠 예 그러세요 응 매자이사야지 나의 매시 매자이로 보자 근데 왜 힐 안써요? 모르고 안써 스펠제로 그럴 수 있지 아니 너보다 잘하니까 나는 뭘 아우 그러면 스펠 대리해주던가 난 아까 해줬잖아 친구 좋은게 뭐야 스펠 대리 스펠 대리 해줄까? 응 그냥 누르면 되는거지 그냥 누르면 되는거지 그냥 누르면 되는거지 하지마 잠올 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준다고 내가 해준게 내가 해줄게 마침 F 돌아왔네 어? 마침 F 돌아왔네 너 지면 너 지면 이거 알지? 진다 야 플래시 없다고 지겠어 너가 챌린젠데 어 저 물성환이? 아 저 지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오케이 죽음 어? 게임을 주고 싶어서 미쳤네 어? 예린갓은 정상적인 픽을 해도 지니까 물을 건드려 한다고 하면 팀이 던지는거 인정 뭐야 정국 왜 이렇게 콱 찔러요 앞쪽에 하하하하하하 시속 100키로 쏠 찍고 자 이제 시비를 쏠길 따야하는데 밴바가 여기 있거든요 시브리 형님 안오시나 부럽다 뭐가 부러워요? 롤 오는데? 다.. 이거 잘하는거요? 별로 부러워하지마세요 맞네 롤 망하면 어떡해 롤 망하면 얘도 같이 망하는거지 선실적으로 제가 외망해요? 롤망하면 어떡할라고요? 네? 다른 게임하면 되죠 다른 게임 다른 게임이요? 네 만약 롤망하고 RPG가 유행이 없다 그러면 어떡해? RPG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오 잡혔다 포드라했다 아니 내가 보니 갱플 맴리 상당히 잘해요 갱플 맴리 장난아니야 갱플 맴리가 어마어마해 날카로워 어떻게든 뭐 좀 먹어볼라고 궁수렁 오빠 거의 극혐 나이스 아 근데 내가 쏴야되는데 나 4장인데 어 신호 들어오잖아 상해밖에 안 들어오잖아 메자 히 아 메자히 님은 진짜 얼굴 봤어요? 못봤잖아요 못봤는데 이쁠 것 같아 너무 이쁠 것 같아 인정하자 얼굴도 못봤는데 뭘 아니 너보다 이쁠 것 같아 뮤직 뮤직으로 읽었어 우리 방 팬인데 우리 방 팬 무시하시네 뮤직 뮤직캔인 줄 알았네 뮤직캔이 초콜릿 5개 감사해요 저거 더 몰라요? 영어로 읽으면 뮤직이에요 누가 무시구를 읽어요 영어로 읽으면 뮤직이지 와 진짜 무식하다 무식한 영어로 읽으면 뮤직캔이잖아요 무식한 무식한이라고 조용히 해요 또 5개 감사합니다 진짜 무식해 쟤는 항상 지 키크 안 사고 나 저한테 맨날 초콜릿 준다 일단요 웃겨 애가 착해 내 방 와서 맨날 지 키크 없는데 나한테 초콜릿을 줘 키크 줘 그냥 줘야죠 나 항상 까먹어 줄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진짜 팬인가 보다 나 고정팬 많아요 여기 지금 보고있으신 분 분명은 제 고정팬 아닌가 나도 고정팬 있어 라미도 있고 라미도 있고 라미 거의 그냥 친구가 없네 예리나리 초콜릿 10개 또 감사합니다 예리나리 재방송도 좋네 아 이제 너패드로 넘어갔어? 네 죄송합니다 흠 흠 옷을 매고 지금 피드로 오면 다이애나 왔어 다이애나인 줄 알았네 TV를 야 야 피드로한테 가서 죽어 그냥 아 뭐 죽여 바로 죽여 피드로 굴끄라고 갖고 오잖아 흠 안오나? 야 조심해 위에 트위스틱 널 노리고 있다 니가 매력잘만 구암모 실려 야 내가 내가 스페이 써줄게 내가 스페이 써줄게 신호야 왜 제가 잘 쓸게 어? 역한가? 야 더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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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 플레이스 플레이스다 플레이스다 너가 맞아도 좀 아 아 됐잖아요 아 우리도 알아서 하는데 참 이건 이건 어이가 없거든 하하 오늘도 뱅플형의 눈은 밝힌다 헉 뱅플 뱅플 겁나 밝아 맴미가 챌린저급이야 뭐라도 하나 먹어볼게 어떻게 CS 몇개라도 먹어보겠다고 궁 쓰는게 와 이러한 이꽃 자 일단 하고 싸우면 나는 무조건 위에서 공 떨어진다니까 룰러는 쿨감신을 가져야돼 아 동적 찾아보고 룰러 엄청 먹고싶다 먹어 너가 너 챌린저잖아 아 비술 사면 안되죠 여러분 비술까지 가면 저분들 얼마나 괴롭겠어 네모 으리지마 좋은건 아닌데 전맛이 잘하네 야 빨리 말해 야 방송 보라고 해 빨리 저 닌승제가 여기 방송 봐주세요 아니 이렇게 하려면 모르고 잠깐 아 또 간접 업으로 야 또 나 사실 뱅플카제는 아 봐봐 원진은 케라라잖아 그만해 얘네 요즘 아프리카는 케라야 1위야 어쩔 수 없어 그게 현실이 됐어 케라나님 잘하는 챌린저에요? 거의 챌린저 끝물에서 계시는 아 챌린저긴 챌린저네 그랬지 너가 잘해 걔가 잘해 점수로 보면 내가 잘하지 내 부캐보다 내 부캐가 걔보다 높아 피지컬 모르겠어 점수 나시네요 나같으면 일단 내가 잘한다고 배포 보는데 아 근데 점수로는 저랑 상대가 안되잖아 아시겠어요? 넌 이제 프로잖아요 넌 이제 아마... 아마... 아마추아 아 이거 잡고 싶은데 몰라나? 왜 안 오지? 카팍이가 뭐에요? 카파두리 화나님 재밌어요? 재밌어 방송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말 많이 해 진짜 망했어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봐봐 잘생겼어요? 잘생긴 편이지 잘생겼다고? 리얼? 그정도면 잘생긴 편이지? 헐 오늘 방금 딜차트 해야겠다 베풀서 사이즈 될게 생각하러 갑니다 저희 왕의 열애팬 다신다면 1위님? 열애팬 어떻게 달아 전 없어 니 열애팬 어떻게 달아 예? 사야죠 자 그러면 고겸이 형방은요 고겸이 형방은요? 고겸이 형방은요? 아니 월급받아서 어떡해요 지갑이나 다시 한번 사세요 지갑 안사 마을 따라 이번생에 지갑이랑 인연이 없다고 지갑 안사고 이거 3천원짜리 목격 걸고 다니는 카드지갑을 사고다닐거야 근데 룰루는 만화관리가 너무 안되네 이게 오 CS 잘 먹는데 역시 되지 너보다 대중했어요 저 말라던데 저 또 살 빠졌는데요 아침마다 즐거우냐 아침마다 살 빠져 그리고 밤에 다시 살쪄했어 아침에 또 살 빠져 그래서 맨날 살 빠졌다 애 살 좀 빼야 여기 나와 안 빼도 돼 나 이제 목표와 몸무게 달성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오늘 먹는거야 오늘 술 그래서 오늘 술은 줄였잖아 아 거의 극형이죠 여러분 자 이제 몰락이 나왔기 때문에 몰락을 가겠습니다 다들 오늘 부모님께 효소해지렸나요 이제 암살을 하러 가겠습니다 암살? 엠살? 거기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자 가겠습니다 룰루 하이브리드가 정말 좋아요 그래 오늘 솔직히 오늘 롤 목숨 걸고 하세요 오늘만큼은 부모님 욕듣게 하시면 안되잖아 안그래요? 목숨 걸고 하세요 오늘만큼은 부모님을 지켜라 게임이야? 응 생존 게임이야 롤은 여자친구와 부모님을 지키는 일이야? 야야 잔나 죽여 잔나 죽여 암살 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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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해야지 갱풀 갱풀 갓갱풀 맵리딩이 사기꾼이네 갓갱풀 와 갱풀 챌린저야 저 파카아씨 뭐야? 파카아씨 방금 뭐 노란색 핏 뭐예요? 재밌네요 이 구간 재밌네요 갱풀은 어디서 킬 딸은 잘 쳐가지고 그리고 세계 1이 갱풀 아닌가 더욱 낀게 갱풀 물음표 물음표 자기 자기 몸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 물음표 헉 다행이다 갱풀 갱풀 겁나 기가워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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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에? 잘가 애기적 킬 오오.. 싸이온 싸이온 진보소? 싸이온 진짜 잘하는데요? 님들 싸이온 봤어요? 굉장히 실수하고 나서 싸이온 이거 다 커버쳤어 근데 플래시 쓰고 죽었어 응 응 피계사 못하시고 하다 나 너무 잘한거 같아 싸이온 운전 잘한다 왜 나 17이야 너 스펠이 안 써주자? 이기적인 새끼야? 스펠이 왜 써줘? 귀찮게 뭐 이런 애가 나 있지? 이런 애는 많아요 나도 그래 나도 안 써 내가 살 때 써야지 얘 나 닮아 인생이 거의 갱승제로 북이야 나도 알았어 나도 까먹고 왔어 나는 다른 사람 죽을 때 힐 생각 안 나 나 죽을 때만 힐 생각 나 너도 다 그러지 않아? 나만 그래? 진지하게 응 그렇죠 이럴 때만 생각나지 나 힐있다 딸만 죽을 때 생각나지 나 힐있다 너 일 땄어 일 땄어 일 땄어 야 잔 납 우리 갱풀형 우리 갱풀형님 이 형님 너무 맘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아니 갱풀심 추가 갱풀심 추가 루시카님 스티커 3개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공격력과 주문명은 항상 기대해줘야 돼 공격력과 주문명은 항상 기대해줘야 돼 갱풀 최소 충심 아니 형 나 불로 주면 안되지 다 죽여줍니다 금방 가요 오 형 감사해요 이런 이런 착한 형이 이거 아니 여기 진짜 불로 안주거든요 미쳤냐 이래요 지들이 똥 싸도 제가 잘꺼었거든요 제가 먹는다거나 뭐라는줄 알아요 미쳤냐 일단 미쳤냐 나와요 니가 왜 먹어 블루로 오가면서 뱅플 내비게이션님 왜왜왜 저기 카시있어 읽어보면 맵이 안보여서 그 무무무무 어디에요? 이 포지션이 어디에요? 탑이요 이즈정글 무무무탑 요즘 재밌어 정해지고만 가면 안돼 룰루완딜 이즈정글 항상 모르는 뉴메타에요 뉴메타 나만났을때만 빼고 날아갈때만 안하시면 되겠네요 다시있래 아 방금 다시있래 꾸꾸에 휘진님 안녕하세요 어? 나 두드러봤는데? 네만 쓸거야 네만 쓸거야 타이틱 타이틱 야 저기 좀 울음운동에서 좀 나와라 피 다달고 있는데 거기서 문대고 있네 거기서 구길부기하고 있네 너무 잘하는데? 쿨감 40% 내가 보기엔 숨은 공신 갱플 아닙니까? 갱플 캐리야 내가 보기엔 물론 다 잘했다 다섯명 다 잘했네 갱플 캐리야 갱플 너무 잘했어 쿨감 40% 엄청 빨리 돈다 그러게 오 휴대장도 높아 갱플이 방송 천재라니까 맴미 천상계 외모 보겠어요 갱제 팀이 어디? 위너스요 어? 뭐야? 암호우? 눈병 눈병 내가 무병으로 상대해지지 야 옥덩이에 들어가지 말고 멀리서 카이틱이 형 어? 옥덩이에 들어가지 말라고 어?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악 아악 아리보다 갱플 중인 맵에 더 잘 보여 아 스킬 쿨이야 위너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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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자에 4십 메자에 몇 개 깎였어? 10개요 아아 반토막이요 아 반토막이요? 아 왜? 왜 나 때문이야 왜 나 때문이야 니가 엉덩이에 가가지고 부비부비하니까 지진거 아니야? 암호파 넣어주네 아 진짜 잘한게 뭐야 위너편지식 카이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 보여드려야지 달립니다 아 큰일났어 아 아 좀 나한테 닦지마 나 스트레스가 높다며 내가 아 하지마 진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니까 야 장난하냐? 어? 여러분 김혜린 인성이 이렇다니깐요 나만 나만 맨날 방금 예린이급이었어 아 쟤 룰루가요? 아냐아냐 님들 제급은 아니에요 저는 일단 아무도 텔타 쓰면 일단 쟀어요 싸우러 생각도 안해 뭘 제급이야 저 일단 쟤고 봤죠 전 살았어요 네 다 달려 룰루야 내가 보기에 참 밀면 되겠다 장난 아니니까? 응 아 그대로 쭉 밀어 뭔가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그게 없어 없어 쫄지마 쫄보색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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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다 아니야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침착하게 타이킹 웅덩이에서 나와 웅덩이에서 나오라 했어 어? 됐어 달려라 흐들 어디갔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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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을 거였다 새로 왜 죽을 수는 게 있다 플레시 플레시 아 이거 죽을 뻔일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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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위 가야되냐 봉호의 지팡이 가야되냐 뭔 소리에요? 아니요 이거 그냥 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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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룰루야닌 겁나 잘하는데? 룰루야닌 너무 잘하는데? 어? 룰루야닌 너무 잘하는데? 네? 이렇게 그냥 이거야죠 돌자잖아요 상품이 뭔가요? 뭐예요? 선물 뭐예요? 상품 뭔가요? 선물 뭐예요? 상품 보죠 다음 주 알려주신대요 뭐야 다음 주로 기다리게 지금 알고 싶은데 야 갱플 딜 봐봐 갱플 딜 2등이야 갱플 딜 갱플 딜 좀 보여주세요 갱플 딜 좀 보여주세요 갱플 딜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2만 천 2만 1천 갱플 딜 대리 신고해달래요 누가 누가 대립니까? 응 누가 대립니까 누가 대립니까? 칼 아 근데 음 너무 잘하네요 일단 수고하셨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승급점도 성공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선물 주신대요 오늘 이기면 선물 받.. 뭘까? 응? 난 캠 받고 싶은데 캠 너무 비싼 거 받아야죠 비싼 거 안 받아 그냥 캠 싼 것도 괜찮아 그럼 일단 저희 선물은 오는 건가? 너가 아프리카에 오면 뭔가 잘 나갈 줄 알잖아 아니 아니에요 이쁜 사람이 온거야 슈기님 아니 그게 아니고 약올리는 거잖아 너 이뻐 이뻐 알았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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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사과하자 롤롤 잘해 롤 잘해 너 아리 고수 롤루 고수 작작만해 진짜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놀리기만 해 알았어 장난치는 거잖아 알았어 롤 고수 이거 이거? 그럼 여러분 3부로 넘어올게요 3부로 올게요 네 아프라티? 네